안녕하십니까. 안동엠 mbc 라디오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낮아졌죠.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최근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2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낮아졌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에 따르면 여전히 50명에서 70명의 추가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고 또 잠복해 있는 감염이나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있어서 경각심을 낮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거리 두기가 완화된 만큼 더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또다시 대규모 확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타격을 받는 일은 없어져야겠습니다. 10월 12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배우 손예진이에요.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이 식사하던 그 키친, 남자 주인공이 샤워하던 그 바스. 알고 보면 영림 제품인 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영림이니까 키친 바스도 엄청 예쁜 거 있죠. 영림을 만나면 일상이 드라마가 된다. 영림 키친 바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외계권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최고권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권리 사업성도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누군가에겐 충전이, 누군가에겐 힐링이 필요한 지금. 더욱 새로워진 아메리칸 픽업트럭 콜로라도와 함께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워풀한 310이 출력. 압도적 공간 활용성. 리어뉴 콜로라도 출시. 웰컴 투 콜로라도. 셰브러리 파인 뉴 로즈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타이거 BBIG K-뉴딜 ETF 이름은 기이로도 핵심 종목들로만 완벽하게 압축된 ETF가 생겼다. 그런 게 어디? 미래 에셋 타이거 ETF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가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 마스터 관절에 강력이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 스타 관절엔 뉴 마스터 부착해요 삼양 바이오팜 마운티아 윤계성입니다.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운 계절 옷 고를 때마다 어려우시죠? 그렇다고 이 좋은 계절을 마다할 수야 없죠. 아침 저녁 쌀쌀할 때마다 가볍고 부드러운 옷이 필요할 때마다 마운티아 플리스 그럼 나가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운티아 10월 12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요즘 대구 경북 행정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도의회 요구도 있었죠. 잠시 후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동 MBC 장사 50주년 6.25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이 이어집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권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줄드위 강등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는데요. 신용등급 AA-면 어느 정도인가요? 피치사 기준으로는 네 번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게 AAA고 그다음에 AA 플러스 AA가 있고 AA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요. 네 번째가 되는 거고요. 그것보다도 올해 워낙 지난해 연말부터 사실 세계 경제는 중화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경우를 올해 코로나19 재난이 터지면서 전 세계가 하여간 경제 충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 결과로 올해 3대 신용평가 기준으로 하더라도 107개 국가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2016년도부터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등급이거든요. 역대 최고 등급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는 그대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피치사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그러니까 방어 능력을 인정을 받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AA 마이너스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피치의 평가인데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국가신용등급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개인도 신용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개인신용등급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은행에서 돈 빌릴 때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금리 수준을 우리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은 가능한 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가 있고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그러니까 고금리로 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처럼요. 국가신용등급도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봤을 때 그 해당 국가가 얼마나 그 자금을 안전하게 상환할 능력이 있느냐. 이걸 사실 등급으로 표시한 거예요. 표시한 건데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보게 되면 예국한 평양기금 채권이라고 해서 줄여서 외평채라고 달러 표시 외평채하고 유로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한 10억 달러 조달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요. 그때 유로화 표시 채권을 마이너스 금리로 우리가 조달했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신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채무 이행 능력을 높게 보는 이유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외환 도유액이라든가 한 42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 도유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난해만 해도 한 7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상수시 흑자라든가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도 우리가 채무 수준도 보게 되면 OECD 국가에서 가장 좋을 정도로 채무 재정 건전성도 좋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올해 경제 성장률도 상대적으로 가장 선방을 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를 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경제가 안정될 뿐만 아니라 지금 상한 능력도 충분하다고 봐가지고 신용된 법을 그대로 유지를 한 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단지 피치사에서는 그거 말고도 우리가 가계부채라든가 아니면 한반도 지정하고 리스크를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잇따라 하향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영국과 캐나다도 등급이 내려갔고요. 미국과 일본은 등급 전망이 또 하향 조정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좀 상대적으로 이해하려면 일단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우리가 두 단계나 높습니다. 두 단계가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보다도 두 단계가 높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가 우리나라 수준으로 또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라면 어쨌든 간에 영국은 과거에 기초통화국가였었고요. 달러가 역할을 하기 전에요. 그리고 프랑스만 하더라도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독일과 더불어서 대표 국가지지 않습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은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내렸다는 얘기는 상당히 거의 준기초통화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라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의미하고요.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 그러니까 영국이나 유럽에서 그러니까 2차 재확산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1만 명 이상씩 확신자가 나오고 있듯이요. 프랑스나 영국에서요.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투입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국가에 그러니까 대외적인 충격이 왔을 때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피치가 좋은 점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견고한 부분도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지출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높은 부채 수준은 재정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가계부채와 은행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양호한 상태지만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가장 신경 써서 얘기하고 싶은 분야가 이 분야인데요.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은 오래된 얘기이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요. 높은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4분기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은행들이 지금 신용대출을 지금 그러니까 좀 억제하려고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국제금융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신을 통해서 아마 접한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시겠지만요. 지금 11월 달에 지금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에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불복선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2명이 당분간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건데요. 미국의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작용할 수가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뭐냐 하면 미국의 실물 경제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주가만 굉장히 그러니까 이 거품이 끼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월과에서 지금 한 60 내지 80%가 하락할 거라고 이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경치적인 불안정성이 이게 터졌을 때 터지게 되면 최대한으로 볼 때는 법적으로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소송이 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편 투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진행될 수가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복 선언을 가능성이 굉장히 현실화되어 갈 수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 그게 국제 금융시장에 던지는 충격이 굉장히 클 거라는 얘기죠. 겁이다가 유럽에서도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냐 하면 노딜 브렉시트로 지금 그러니까 거의 굳혀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안 좋은 것들이 지금 4분기에 지금 다 몰려오고 있어요.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영국과 미국이 전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적인 나라들인데 이를 따라서 충격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 기업들도 좀비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유럽도 그러니까 지금 은행의 부실화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국제 금융시장에 충격이 올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연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은행들도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신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3분기에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대출을 신용대출을 굉장히 줄이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보게 되면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유동성 확보를 지금 신경 쓰고 있고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연말부터 지금 그러니까 다주택 매물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내년에 6월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체제가 바뀌면서 지금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지금 부동산 매물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국제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해지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에 이게 지금 취하고 맞물리게 되면 바로 그게 가계부채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금융위기라는 것이 그게 가계부채였었거든요.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서 가계부채가 폭발했다가 그 위에 터진 건데 그 터진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낮춘 대신에 연방정보부채하고 중앙은행 부채가 크게 증가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좀 선제적으로 이 가계부채를 좀 이걸 좀 조정하는 대책이 좀 필요치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이유가요. 이거 그냥 방치했다가는 그대로 이제 시장의 변화된 흐름에 따라서 이게 직결탄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계들, 개인들 같은 경우도 저는 가능하면 현금성이 높은 자산으로 좀 적어도 그러니까 연말 내년 연초까지는 현금성이 높은 자산으로 좀 자산 구성을 좀 바꿔주기를 좀 권하고 싶고요. 권하고 싶고 국가 차원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이 어떤 하나의 폭탄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좀 선제적인 조치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피치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1.1%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긴 합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속한 aa 등급 국가들 가운데서는 우수한 수준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 2분기 성적도 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나왔거든요.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올해 1년 동안도 그러니까 oecd에서도 마이너스 1.0% 그리고 이제 지금 소개하시듯이 pc에서도 마이너스 1.1이니까 한 마이너스 1% 안팎에서 대개 지금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문제는 뭐냐 하면 내년도에도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그러니까 gdp 수준을 회복할 걸로 지금 보는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1% 아니 3.1% 정도 성장을 할 거라 해가지고 그래서 19년도 지난해 경제 규모를 완전히 회복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밖에 좀 회복할 수 있는 나라를 터키라든가 미국 정도로 보고 있는데 미국은 제가 볼 때 불확실성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나라이고요. 가뜩이나 지금 내년에 그러니까 한 플러스로 반전하더라도 한 0.2 정도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만 지금 그러니까 내년도 플러스 3.1% 정도면 굉장히 선방을 하는 거라고 지금 일단은 지금 이것은 물론 전망치입니다. 전망치기 때문에 4분기라든가 내년도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국제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대외 환경성과 개선되느냐 그다음에 개수가 얼마나 회복되어지냐가 변수기 때문에요. 이것도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전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참고할 수준이지 이것은 절대시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나라의 신용 등급과 전망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피치가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점을 높이 샀던 걸까요? 그러니까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가장 그한 것은 일단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외환 고유가 계속 증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외에서 해소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 해외에다 갚아야 될 채무가 있는데요. 그걸 정리한 순 대외 채권도 순수하게 그러니까 순수한 채권만 하더라도 4천억 달러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외화 대외 자산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대내적으로도 국가 재정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그러니까 건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냐는 걸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진 국가들은 거의 다 제로금리라든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아직도 한 0.5% 정도 금리를 더 인하할 여유가 될 수도 있고요. 있고 그다음에 특히 재정의 여력이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큰 장점인데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가계부채가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재정건전성을 해친다.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 이런 오래의 목소리가 넘쳤고 결국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으로 결정되기도 했는데요. 국제신용평가사에서 바라보는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우리 내부의 우리 경제 분석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성장률하고요. 성장률이라는 건 하나의 평균치고요. 평균치고 이제 그러니까는 각 경제 주체들 가계라든가 가계 중에서도 그러니까는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정규직이라든가 비정규직이라든가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그러니까는 임시직이라든가 일용직 같은 경우는 직격선을 맞았지 않았습니까요. 반면에 정규직은 그러니까는 거의 영향을 안 받았잖아요. 사실상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영업자들은 직격선을 맞고 중소기업들도 내수를 하는 분들은 서비스라는 거 이런 거 하는 부분은 직격선을 맞았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편차가 있다 보니까는 특히 이제 내수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를 많이 하니까는 사는 층들이 사업자 중에서는 자영업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는 특히 임시직 일용직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가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상당히 안 좋죠. 안 좋고 지금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 속에서 지금 뭐냐면 3분기부터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게 지금 신용대출도 지금 그러니까 기피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2차 재난지원금이 1차 때보다는 사실 그러니까 경제를 순환시키는 데 별로 큰 도움이 안 됐어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는 체감하는 정도가 2분기에 비해가지고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냉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냉각되어 있는 상황인데 수출이 그러니까 9월달에 잠깐 반짝 반등을 했지만 아직 근본적으로 우리가 개선되는 조짐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 회복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유럽 시장에 있었는데 유럽이 지금 2차 확산이 지금 또 이제 락다운 여기까지도 일부 국가에서 나오는 정도이니까요. 그랬을 때 그게 굉장히 4분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4분기는 굉장히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내 수도 그러니까 별로 지금 사람들이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돈도 자금도 은행들이 지금 자금도 공급을 지금 기폐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4분기에 들어서 심해질 거라고 지금 한국에서 오늘 조사한 거 보니까 그런 발표가 나왔던데요. 자금 대출 수요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게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그러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많이 흐르니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경제 얘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였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의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선생님, 전 보건의료인이 꿈인데 좋은 고등학교 있나요? 있고 말고. 안동의 보건 간호 특성화 학교인 예일메디텍 고등학교가 있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보건 간호과 두 개반을 모집한단다. 남들보다 일찍 준비한다면 너의 꿈에 날개를 단 거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함께 만드는 외출생활 백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네요. 뒷자리 1339님. 천리길도 빈틈없는 마스크 착용부터. 아이디 회의왕님. 직급 연차 구별 말고 둘 이상은 거리 두자. 저도 하나 준비했어요. 음식은 덜어먹어야 마시오. 식기는 따로 써야 마시다. 어때요? 괜찮았죠? 외출생활도 안전하게. 우리들의 생활습관 하나하나가 안전을 지키는 백신 아닐까요? 공익광고협의회. 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이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28분 35초막 지나고 있습니다.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마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도정 질의를 통해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분이죠.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권광택입니다. 지난주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의를 통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요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도정 질문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지금까지 너무 장밋빛 전망으로만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묻고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 이철우 도시와 함께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행정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철우 조지사님 공략에도 없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을 새로이 꺼내기보다는 기존 공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둘째 도청이 이전한 지 이제 겨우 4년 반이 지난 상황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다칫 도청 이전 신도시의 발전 동력을 잃게 하고 경북 북부권 발전에도 악인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로 추진 시기도 문제인데요. 계획대로라면 내년 12월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2022년 6월 기방선거를 거쳐 7월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 출범을 한다고 하는데 특별법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모든 것을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마지막으로 통화부 명분과 실익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입니다. 통화부 명분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공론화 과정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갑자기 왜 이런 반응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만큼 급작스러웠다는 걸 텐데 도의회에서는 어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처음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지적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도의회는 도민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철우 도의사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도정의 파트너로서 도의회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점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경상북도 도의원들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모든 사항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본의원이 도정질문을 한 10월 6일에 되었어야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설명회를 원내장에서 진행했습니다. 도의회와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수시로 의견을 구하는 소통과 협력이 많이 아쉽습니다.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 특히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청을 안동해천으로 옮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도청 신도시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좀 뜬금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도청은 2008년 6월 이전지가 확정되고 2016년 2월에 대구에서 지금은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 어려움도 많았고 많은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도청이 이전된 지 이제 겨우 4년이 지났는데 또다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한다니 도청 신도시 주민들을 포함한 많은 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상북도 수장인 이철우 지사님은 도민들을 불안하게 하기보다는 경북 북부권 균형 발전과 균형 발전 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성장 거점 도시라는 비전 아래 조성된 도청 신도시 발전부터 우선 성공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9월 21일에 발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구 경북이 통합된다면 인구 510만 명의 지역 내 총생산이 165조입니다. 경기와 서울 다음으로 세계 무대에서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초광역 지방정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단순히 규모만 크다고 해서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이 생긴다고 보진 않습니다. 또한 그런 논리라면 수도권을 하나로 통합하면 더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결국 국가 전체로도 이익이라는 말이 됩니다. 지방분권을 논하면서 규모 경제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규모만 커지면 다 될 거라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 분명한 노듬에 또 없이 바람만으로 도정에 큰 영향을 줄 이런 문제를 이끌어 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대구 경북이 통합을 하게 된다면 글쎄요.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구나 경북 어느 한 곳이 희생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질문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일 것입니다. 경북과 대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대구시와 구미시는 수 5년간 치수장 문제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구 경북 행정통합만으로 이런 분쟁이 모두 잘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신공항 이전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같은 경북 안에서도 지역 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또한 대구 집중으로 인해 도리어 지방분권을 제의할 수 있고 이를 우려하는 도민들도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이미 통합을 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마산과 창원 진해가 통합을 했고요. 2014년에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을 했습니다. 행정구역을 통합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이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최근 행정통합과 관련한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 지리학회 해보에 최근 발표된 마산 창원 진해의 행정구역 통합효과라는 논문에서는 당시 주요 통합효과로 제시되었던 도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한 통합 이후 통합시 청사, 새야구장, 가스청소 등 공공시설과 해모시설 입지를 둘러싼 마산 창원 진해 지역 간 갈등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청주시도 최근 충청북도 내 조정교부문 등의 문제로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놓고 타시군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광역시도 통합은 아니지만 최근 통합한 시군 사례를 놓고 보아도 통합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된 사례가 많은데 지금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너무 장밋빛 전망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대구경북 통합 논의에 앞서 도청 신도시를 제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안동과 예천의 통합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도청 신도시는 행정구역상 안동시 풍천맨과 예천군 호맥면에 걸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행정구역 이원화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동과 예천의 통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견이나 주장도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청사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따라서 안동시와 예천군의 통합 문제도 경상북도 안동시 예천군 및 도시군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올바르게 진행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논의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도민을 삶에 밀접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통합에 따른 낙관적인 전망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통합 사례와 결과 통합에 따른 약점, 기회, 위협 요인도 함께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도민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단위원회 구성 등 모든 과정에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진행 상황을 도의와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투명한 논의가 선결되어야 되고 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이슈 오늘, 오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날씨와 행사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씨. 네. 코로나19의 긴 장마에 계절감을 느껴볼 수 없이 올해는 유난히 빨리 지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또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기가 더 차가워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변덕스러운 기온 변화에 대비해서 건강관리 또 농작물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의 기온이 좀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안동이 9도 정도 등 오늘 아침보다 2, 3도가량 더 내려가면서 쌀쌀함을 느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낮 기온도 20도 아래로 머물면서 지난주와 비교해서 공기가 한층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중국 북부 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 영향을 받아서 하늘빛은 점점 맑아지겠는데요. 하지만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단풍철에 산불 등 불이 나지 않도록 과제 예방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은 문경, 영주, 봉하 아침이 7도로 시작해서 한낮에 19도까지 올라갑니다. 안동, 평주는 8도에서 20도 분부 예상되고요. 의성, 영양, 청송 1차는 아침이 7도, 한낮에 21도 남아있습니다. 봉하 현재 기온은 어제 2시간보다 1도 높은 16도, 체감온도는 16.6도, 습도는 59%입니다. 날씨였습니다.